그래서 쉬웠어? 인준이? 아 나 어려웠어 왜... 뭔 일 있었어? 지금은 B였지? 응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18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짝수존 자 오늘부터는 C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C에 넣어놨죠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가 총 3개가 있죠 좀 이따 하나는 없어질 거에요 B는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 거 같아요 그렇죠 Splay 그 다음에는 Play 좋구요 그 다음 Today 그렇지 토다이 아니구요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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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다시Start 안전 닻고 스테인리스 어디서 많이 들여 보는 거 같잖아 Stainless 못 들어 봤어? 스텐레스 스텐레스 왜이고 못 들어 봤어? 아 그래 못들어봤다 다음 좀 들어봐 됐습니까 스테인리스 주방에 있는 그릇중에서 이건 스테인리스 그릇이다 뭐 이런거 보면 쇠로 된거같이 생긴 그릇있어 스테인레스라고 그러죠 녹이 슬지 않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다음 얘는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 리테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다 세일 세일 아니 잠깐만 이거 먼저 하고 왜 클래스팅 하려고 했는데 배달이 다 돼서 못했어요 지금은 하세요 충전하고 하세요 일단 꽂아 놓으세요 어디에 있어요 얘는 아 너무 뻔 나는데 그렇지 도메인 도메인 그 다음에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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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뭐 됐어요 에 됐죠 이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 에세이 에 에세이 어 어 문제도 풀어야지 그렇지 브레이드 브레이드 그 다음 데일리 에이 에이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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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alla pewno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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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in 잠깐만요 Remain 그 다음에 얘는 잘라서 생각하세요 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지금 다 좋은데 민준이가 엘소리를 엘소리랍게 을소리를 정확하게 내주시네요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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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냐면 니가 을 이라고 내가 왜 이 모양을 왜 내가 언젠가 Airflow Flow를 써야될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Flow Flow 이러면 이게 R인지 L인지 구분이 안돼 그치? 근데 Flow 하면 내가 왜 혀를 이렇게 힘들게 을소리를 내지? 아 L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R인지 L인지 구분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L은 L답게 R은 R답게 소리를 해줘 L은 소리도 그렇고 L은 소리도 그렇고 L은 소리도 그렇고 한국사람들이 안쓰는 소리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F 소리도 Flow Flow 이러면 P하고 F가 구분이 안돼 Airflow 이러면 P가 들어가겠지 하지만 Airflow 이러니까 아 내가 왜 윈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F 소리를 왜 내지? Airflow 할 때는 F가 들어있으니까 스펠링 걱정이 없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흠 Airflow Airflow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입술을 붙여도 돼야지 피니까 Pain Pain Painful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 회사 Painful Painful P인지 F인지 구분이 안돼 원래는 이렇게 하네 Pain Painful Painful 그렇지 알겠습니까? OK 많이 늘었고요 이정도면 C레벨로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